사전 생선 메이플 머리는 검정으로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다른 거는 못 움직이네 먼치 페파 어깨 치고 어어 뭘로 하냐 아 먼치가 들어간 먼치라 캐릭터 이름 하나만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치 페파 없어요 어 페파 먼치 아 아 이것도 노력하죠 어깨 아 먼치 구독해도 되나 아주 별론데 흫 흫 흫 흫 흫 아 아 만들어졌습니다 먼치 구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